아니 여기 아니라고! 아 뭔 숟가락이야! 할머니! 이걸 왜 이렇게 괴판을 만들어? 야 토끼 똥 아니냐 저거? 똥 맞아? 어떻습니까? 지렸습니다. 오줌 지렸습니다. 안녕! 오늘은 제가 이렇게 달고나를 만들어 볼 건데요. 바로 만들어 봅시다. 언니 왜? 자 일단은 설탕을 준비하겠습니다. 설탕을 먹어줍니다. 설탕을 준비하고 국자와 숟가락을 준비하겠습니다. 국자와 숟가락을 준비하겠습니다. 아 이거 숟가락으로 두 숟가락을 네! 후! 약불로 해볼게요 일단. 숟가락 있죠?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거 세불로 하고 그다음에 막 타게 되면은 약불로 하던데? 내 마음이야 이거 내가 하는 거야. 녹을 때까지 적어줍니다. 이거 타면은? 아니 이건 싼 국자라 상관없어. 2000원짜리야. 2000원짜리... 달고나 그거 만드는 거 살려고 다이서랑 다가 봤는데 없어? 인터넷으로 배송하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시켜왔고 한 11월 12월 이렇게 배송해준대. 헐 취소해봤고 그냥 싸구르 국자랑 저 집에 있는... 호떡 누르기 집에 있는... 그 틀 뭐냐? 빵틀? 쿠키 쿠키! 그걸로 하는 거야. 근데 진짜 안 넘는다. 한 1시간 있어요. 1시간 좀 에바고. 어 녹은 거 보이시나요 끝에? 아 맞다 우리 이거 저 여기다가 그거 뿌려야 되는데? 뿌려 빨리. 아니 나 이거 해야 돼 빨리 뿌려 삼촌이. 뭘 뿌려? 기름. 올리브유인가? 혜연이가 찍어. 어디에? 아 니가 뿌릴 거야? 나 열어. 열었어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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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. 아니 그걸 뚜껑을 열어야지. 이거? 빨리 하라고 빨리 빨리. 부어 저기다가. 여기? 아니 언니한테 부어 언니. 아니 여기 아니야. 여기! 숟가락에 부어. 아 뭔 숟가락이야. 여기 부어 바닥에. 됐어. 그 다음 설탕 뿌려 조금만. 설탕도 뿌렸어. 그 다음 저거 호떡 누르기인가 그거 빨리. 호떡 누르기 빨리 줘. 호떡. 호떡 누르기. 너 원래 달고나도 그걸로 해. 똑같이 생겼어. 일단 눌러 저거. 거기다가 또 수정류 발라야 되니까 그거 눌러. 이거 이렇게? 응. 불 좀 꺼줄래? 응. 호떡 좋아요. 안 좋아요. 이거 맞나 근데? 붓고 1분 30초도 이따가 누르라던데? 아니 그냥 우리 10초만 기다려. 15초만 기다려. 일단 한 번 눌러봐봐. 눌러. 됐어. 나. 아니 노면 어떻게 이거 빼라고. 우와. 우와. 아이좋. 코킹 빨리. 별인가요? 네. 응. 이거 눌러. 우와. 한준 이거 내가 최행을 첫 달고나 만들어 본 건데 성공 아닌가요? 이 정도면? 지렸다. 어떻습니까? 지렸습니다. 오줌 지렸습니다. 이걸 왜 이렇게 괴판을 만들어? 괴판? 괴판? 어디로 났다 이거지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. 한 숟갈. 으하. 두 숟갈. 으하. 초가락. 으하. 물. 마치. 아 여러분 저 그저께 독감자를 맞았거든요. 네. 여러분들은 맞으셨나요? 저저께 아니야 저저께? 그저께. 야 여기 흔적이 딱 있네. 피 났어요 피 났어요. 언니는 살이 많아서 피가 많이 났어. 조용히 해라. 서윤이도 맞았어? 응. 근데 얘는 밴드를 뗐어. 아 그래? 와따 마 개판이구먼. 어려워. 그냥 내가 해줄게. 바꿔 빨리. 바통 터지. 바꿔. 갑자기 바꾼 이유가 뭡니까? 어려워요. 무서워요. 무서워요? 예. 내가 잘하는 거니까. 언니는 열심히 만들어 나 이거 먹을게. 그럼 난 달고나 맞는 거 내가 다 먹을게. 야 토끼 똥 아니냐 저거? 똥 맞아? 아니지. 이 선생님 거라면 똥인데 똥 그르니까 똥을 묻히면 돼. 왜 안 먹어? 저기다 젤리를 넣으면. 관심 없겠지? 너 치마 니 거. 니 뭐 그럴 거면 나와줄래? 안 만들고 먹기만 하고 있어. 이게 아직 안 구더라고. 내가 이 맛에 만든다. 이제 할머니들도 불러야 될 거 같은데. 할머니! 얘들 위해 자꾸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. 니네들이 이쁘어. 니네들이 이렇게 쌓고. 자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. 예. 모양은 그렇게 이쁜 거 같진 않아요. 많다. 토끼 똥부터 맛을 볼까요? 아니요. 이거를 맞춰볼게. 난 이거. 바늘로 하면 쉽나? 바늘이 부러지면? 부러지면은 서현이가 물어주면 돼. 응? 왜? 전 재산 300원이래. 아? 300원밖에 없어? 응. 아! 오! 제대로 됐는데? 소리는 망했을 거 같은 소리였는데. 우와! 엄청 쉬워. 손으로 그냥 했어. 보여주세요. 손으로 하는. 다단. 우와! 성공! 야 바늘로 하니까 잘 되는구나. 응. 나보다 늦었어. 어쩌라 붕. 나 완벽한데 닌 여기 여기가 이렇게 있다고 됐죠? 이게 왜 잘 되는지 알겠네. 바늘로 하면. 왜 바늘로 하면 잘 돼? 이게 바늘로 뾰족하니까. 여기가 점점 이렇게 생긴 게. 마지막으로 이거 먹어볼게요. 야 이거 진짜 궁금해. 토끼똥? 어. 토끼똥 아니에요. 토끼똥 맞아요. 토끼똥 아니에요. 그거 맞춰봐. 동물원에 있는 토끼똥을 훔쳐왔어요. 응 그거 맞춰봐. 어 이거 피자 같아 피자. 똥피자. 토핑. 오! 음! 함춘도 하나 먹여줘봐. 달달한데 고소해. 맛있지 함춘? 맛있어? 야 잘 어울려. 이거 해보세요. 응 잘 어울려. 강추 강추. 형이 나 한입 줘봐. 맞지 잘 어울리지? 토끼똥 맛이 나는데? 토끼똥 먹어봤나봐. 토끼똥 먹어봤나봐. 둘 셋! 안녕! 아니 왜 맞춰? 아니 내가 하려고 했는데 네가 왜 맞춰? 응 잘 어울려. abi이 또 와라. 이빈아. 어! 왜 그래? 감사합니다.